오셈베의 세트 초코맛 오셈베예요 오셈베의 세트가 이렇게 한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간장맛도 있고 카레맛도 있고 김이 들어간 오셈베도 있어요 설탕 오셈베예요 전병맛이 나는 달달한 오셈베 워셈베 고춧가루 바삭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은 고춧가루 통과 후추 소시지를 aparato 잘 넣어주는 중 나오지 못할건데.. 안녕 고추 회사 재료 토마토 한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 후추 그릇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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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청양고추 면을 멈출 수 있는 테이프를 넣어요 , 생선을 다 넣어 줄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넣고 해먹으면 꺼내입니다 탱탱탱 소금을 넣고 다 버렸다 지저씨는 부유 dad 이곳은 계란을 넣어 줍니다 참기름을 잘 섞어 줍니다 고기, 치킨, 후추, 치킨 후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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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계란 소금 기름에 단간만 정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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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today we'll be grilling the yellowtail and first we need to salt the fish and today we will use the Himalayan pink salt instead of a normal white salt. just sprinkle enough and we can leave it for about 10-15 minutes and place it in the oven. actually grill. one teaspoon of mashed garlic, one small teaspoon of white sesame. and the last key ingredients. and the last key ingredients, Korean gochujon. Korean chili paste, right? yes. done? you can mix it. do you need any spin or? chopstick? hand? you can use the chopsticks. you can use your hands. you can use your hands. move a little bit. here. this is yellowtail yuke. you can use the chicken. do you want to eat it?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it's very fresh. 아침식사위arta 아침식사위 아침식사위 이거 아이스 이어 하거나 엄마가 그트 식사는 썩 맞아요? 어 맞아요 뭐 넣어줘요 뭐? 뭐 더 줄까? 모나카 모나카 더 줄까? 응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모나카 더 주세요 알았어 이거 다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유바 맛있어? 응 아 뜨거워라 도넛 두개 먹어도 돼요? 다 먹어버렸어 왜? 마사고 나 이때 고도 도넛을 다비다 갔다느니 헉 봐봐 마사고 self 다행기 자동이야 아멘 ographical 아멘 우리 아들이랑 먹여줄테니깐 귀여우니깐 고마워 에?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뭘 먹여줄건데? 찾아보라 의상 만들어도 돼야겠 응 응 응 Z-brims and mackerel 아 고등어도 있다 mackerel, right?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 두 명 holes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일찍 일찍 술을 시금MB 절아 봄회는 바로 먹는 것보다는 이틀이나 3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은 다음에 먹는 게 더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니까 맥주영이 끝난 황금을 내버려주세요. 내가 봐라 nouveau, 지식이 바로 먹으러 왔어요. 포장하는데, 쌍붑이 되었네. 다닼 수 없이 메뉴은 전에는 치즈와 다닼 수 있어요 다닼 수 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중간에 계란을 넣었어 누나가 좋아해요? 이란걸로 계란을 넣어 계란을 넣어주고 면은 계란을 넣어주고 계란을 넣어줬어요 계란을 넣어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